포레스텔라 고우림 김연아와 치죽지 말라 격려가다 고우림 김연아 후에 빨리 귀가 결혼이란 오스카와일드 결혼이란 필요에 쫓겨서 서로를 속이는 예술이다 고우림 김연아 기다려 빨리 튀어간다 결혼 후 달라진 여고스텔라 그로써 보그룹 포레스텔라의 고우림이 피격힌 김연아와의 결혼에 보인 멤버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포레스텔라는 최근 방송된 tv엔 유키즈 언더블럭의 신과 함께 특집에 출연했죠 고우림은 이성균 장기한 목소리랑 톤이 비슷하다는 말에 대해 맞다 이성균 성대모사를 요구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우림은 김동균 기억의 습자까지 똑같이 모창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는 샛빙까지 시범을 보이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과시했죠 유재석은 이날 새신랑 고우림에게 축하한다 결혼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고우림은 감사하다 이제 한달 됐다 두달이 돼간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유키즈 출원 섭외에 김연아가 정말 좋아했다 워낙 포레스텔라 활동을 좋아해 주다 보니까 초대를 받으면 함께 기뻐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재석은 포레스텔라의 원래 서로 알던 사이십니까 라고 물었고 고우림은 사실 저랑 민규형은 손읍의 사이다라며 멤버 조민규와 서울대 성악과 손읍의 사임을 밝혔죠 강형우와 배두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민규는 가수 활동 전 일반 회선이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조민규는 저는 그 당시 화학회사 연구직으로 일했다 4년차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토론했습니다 고우림은 이날 김연아와의 비하인드 러브스토리를 들려줬는데요 그는 첫 만남을 떠올리며 사실 연아씨가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대기실에 와서 인사를 해줬다 우리 노래를 좋아했고 프로그램 잘 봤다고 해서 사실 노래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곡 덕분에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회상했습니다 유재석이 멤버 간 동독 사이에 대해 언급하자 조세호는 원래 네 분이서 놀다가 결혼하고 일찍 들어가지 않냐라고 콕 짚었고 멤버 강형우는 이에 안 그래도 고우림이 일찍 들어가고 있다고 답해 웃음을 안겼습니다 이에 유재석은 결혼하면 바뀐다 어쩔 수 없다고 했고 고우림은 집에 기다리는 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끝나는 대로 빨리 튀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애정을 뽐냈습니다 이후 고우림은 인터뷰에서 바깥에서는 하나의 큰 이슈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외부에서 받는 반응으로 내가 혹시나 부담을 느낄까봐 멤버들이 걱정도 많이 해줬던 것 같다며 행복한 일이니 기죽거나 부담감 느낄 필요 전혀 없다 행복한 일에 축하만 받으면 되는 거다라고 격려해줬다고 멤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고우림 김연아님의 예쁜 신원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크리스찬 트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